오케이 회원님 이렇게 해도 되죠? 네 하세요 오늘 언니 학교 영어 시험 쳤죠? 잘가요? 그쵸? 언니는 안 쳤지만 아직 다음 학교부터 치죠? 키 그쵸? 스케이트 그만 나와 할 수 있다 오케이 할 수 있다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Tom is looking for a woman 네 looking for a woman 그렇지 Tom is looking for a woman 오케이 여기 있네 하는 거예요 어딨지 하는 거예요? 어딨지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looking for는 원래 모습은 뭐예요? look for look for의 뜻은 찾다 나는 하다시니까 열차 하다시에다가 뭘 붙일 자격이 있어 어딨지 붙이면 뭐나 뭐가 된다 찾는 중이 찾는 또는 찾는 중이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 어떤 시로 바뀌었다 또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찾는 것 무슨 시로 바뀌었다 이름 시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찾는 것이 힘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둘 중에 당연히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지금 비동사 여기서 합쳐서 누가다가 요렇게 만들어졌죠 누가 타미 찾는 중인이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찾는 중이다 오케이 그러면 어 워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누구죠 그러면 타미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니 라는 표현을 해보면 왓 왓 누군데 왓일까요 왓 왓 누구가 뭐였지 누구가 뭐였지 누구가 뭐였지 너 누구야 할 때 봤을건데 How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어떻게 지내니 에헤 누구가 뭔지 모르네 Who Who 그래서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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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om looking for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다 아 처음은 누구를 찾고 있는 중이니 누구를 타미 타미 타미는 암만 길어봤자 히 히죠 히 이즈를 이즈히 하면 묻는 말 됐듯이 타미 이즈를 이즈탐 하니까 묻는 말 됐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om looking for 뭐라고요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했더니 대답이 Tom is looking for a woman 오케이 다음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다구요 Who is Tom looking for Who is Tom looking for Tom is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오케이 요런 거 왜 써야 되죠 아까 여자 몇 명이 몇 명을 찾고 있는 중이라서 한 명 왕이란 뜻으로 쓰죠 오케이 여기 갔어 What is the girl wearing 그렇죠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오케이 The girl 암만 길어봤자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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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she wearing 하고 똑같네요 Is she Is she 했으니까 물음표 물음표 붙일만 하죠 네 그쵸 자 Where are 뜻은 입다인데 ing 붙여서 입고 있는 중인 됐구요 어떤 시가 됐으니까 어떤 시와 비 동사를 섞어서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라구요 이거요 예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boy wearing What is the boy wearing The boy 암만 길어봤자 He 그렇죠 She 도 그렇고 He 도 그렇고 다 비 동사 세 가지 M is R 중에 이즈랑 같이 치죠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얘기했어 She is wearing a blouse She is wearing a blouse She is wearing a blouse 오케이 a blous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그래서 이들 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대요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Is she 뭐 더 Girl 일 수도 있겠죠 네 또는 뭐 더 Woman 일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또는 뭐 더 Police officer 뭐 여자 경찰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이런 것들 What is the girl wearing? What is the woman wearing? What is the police officer wearing? She's wearing a blouse.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거 보니까 police officer는 아니겠다. Police officer는 뭐 입고 있어요? Police officer는 이런 거 입고 있죠? 그쵸? 뭘까요? 뭐라고 입을까요?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제복이죠. 제복. 유니폼. 교복도 유니폼이라고 하고요. 그런 거? 오케이. 그 다음? She is wearing a skirt. wearing a skirt.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된다고요? What is she wearing? What is she wearing? 만약에 그녀가 청바지를 입고 있으면. She is wearing a jeans. She is wearing a jeans.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렸죠. 이런 게 없습니까? 아, 헷갈렸어요. 오케이. jeans. 이거 앞만 길려봤자 뭐예요, 이거? 네. 그쵸? 네. 여럿이란 말이죠? 네. 월을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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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몇 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벌. 그래도 치마 두 벌 입고 다니는 사람 없죠? 맞습니까? 웃기겠다. 관정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헝. he is wearing sunglasses. he is wearing sunglasses. 오케이. 그래서 sunglasses.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럿이에요. 여기에다 얹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건. 맞습니까? 오케이. he is wearing shoes. he is wearing shoes. he is wearing shoes. 됐습니까? 오케이 쓰기 시험 세트 막혀요 지금 안 틀렸네? 잠깐만 그래서 여기에 하나 틀렸고 요거 제일 끝에 있는 알파벳 이건 뭐예요? M예요 오케이 두 개 틀렸네요 쓰기에서는 오케이